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우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원의 성도들이 영과 진료로 드려진 예배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르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번역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산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수 없어서 사람이 던지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신념에 변환을 주시옵소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수 없어서 연약한 신념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밖으로 장대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수 없어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수 없어서 은혜의 하나님 Fix이 망한 담가 우둔한 몸을 부어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여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빛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그들을 사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셔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들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우리 은혜 싸울 것은 별기 아니오 우리 은혜 싸울 것은 융체 아니오 마비곤새 맞서 싸워 갱쳐버리고 죽으려는 살림도 실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비 군사들과 힘써 싸우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우리 은혜 싸울 것이 우리 enfants 우리 은혜 싸워 갱쳐버리고 우리 은혜 가진 것 감절하니요 우리 은혜 가진 것은 강철하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질 평안의 복은 호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막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도를 울리기까지 악한 막이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어려울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막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도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파는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막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도를 울리기까지 만유를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흥율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마 누에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24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갈등들과 주위 환경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말씀과 복음으로 참 평화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참 평강을 체험하며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는 은혜가 항상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 속에 있지만 오직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실현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현장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본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헌당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주역이 되게 하시며 각자의 주어진 분야와 현장에서 서미스에 위치해 있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영적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랩런트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일히 해 주시고 남북 문제 동서 갈등 사회 이슈 등의 여러 문제 속에 있지만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정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내적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현장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원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어 마음문이 활짝 열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에베 위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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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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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일 오늘 오후 2시 30분 각 대교급을 장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대교급을 원리스날 관계로 오늘 3부 예배 후 차량 운행시간이 4시 30분 출발로 변경되었습니다. 목요 사역장 조장 집중훈련 안내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원리스 홀에서 24, 25 영원이라는 응답의 주제로 정원주 단임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2020년 남녀전도회 임원세미나가 2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 원리스 홀에서 단임 목사님 초청특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2020년 24차 세계선교회 대회 및 예언선교회 대회 일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느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급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급으로 떠나가 헤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급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을 제 안으로 내 맘에 서 있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느 속을 내밀고 있네 우리의 몸이신 동생자 우리의 힘이 들리사 모든 악재에서 너리를 모든 세상에서 너리를 구원어 해냈네 내 사옥가 믿음을 누워하는 예수의 성 나의 부모 신이 오직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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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리는 신경의 이름 이를 이를 여보는 사랑의 신촌이 온 세상 우원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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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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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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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예수 세상 사람 살릴 예수 그 이름 예수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게 확실합니까? 구원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서로 인사합시다 구원받은 감격을 느낍시다 신앙고백 안했네 신앙고백합시다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한 번씩 바꿔야 되겠어요 늘 그렇게 수세를 하니까 마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불이 오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지요 늘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아예 공문을 다 떼었더라고요 전 교회는 마스크를 다 하고 오시고 혹시라도 무슨 기침이나 정상이 있는 분은 집에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보니까 몇만 명의 교회들이 다 그래 보냈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나 그랬더니 거의 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온 분들이 많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모든 성도들이 늘 삶 속에 나는 육의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존재 육으로 살아요 아니야 나는 영적 존재다 이런 차원이 다르는 그런 영적 자동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영적 자동심 목사는 목사의 영적 자동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영적 자동심 무너지면 끝이에요 장로는 또 장로로서의 나는 하나님께 기념 부문 받는 장로다 장로 영적 자동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시장인가 장사에 물건을 사더라도 나 장로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장로, 건사, 집사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나가서도 영적인 여러분 신분을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원이 다르게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 볼 때가 다르다 느껴져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볼 때 다르구나 이거 느껴져야 돼요 니나 내나 똑같구나 이거는 크게 갱신회계해야 돼요 친한 친구들이 너는 좀 다르다 우리하고 달라요 노는 게 사람들이 제일 약한 물질부분 달라요 시간 관리 달라요 예수님님도 맨날 약속 늦게 오고 10분 후에 오고 30분 그건 달라요 그건 영적인 가치를 자기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어디 가든지 어디 있어나 엘리트의 삶이 여러분 상류청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딱 딱 정확합니다 약속 말했다 끝이에요 이야기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걸요 그 어마어마한 계약을 할 때도 포도주 뚜껑에다가 사인하고 끝나면 뚜껑에 사인하면 끝이에요 수백만 물짜리가 사인하러 그게 약속이에요 그 엘리트층이 술 깨고 나서 오르바바받고 그걸 안해요 엘리트층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5살짜리 아이가 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진짜 날 사랑해 그러니까 5살짜리 아들이 그러니까 당근이지 당연하지 너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진짜 그만 믿어도 돼 믿어 당연히 믿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그러면 아빠 버리고 저 사탕 아저씨하고 결혼해 5살짜리 다운 질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에게 지금 뭐든 가시 뭐냐 사탕이요 사탕 저 사탕 저 어떻게 하면 이것저것 마음대로 빨아먹고 마음대로 저거 먹고 살지 저 사탕 장사하는 아저씨가 제일 부러워 저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결혼하면 평생 사탕 먹을 것 같아요 아이 생각에는 사탕밖에 없어요 사탕 오직 사탕 그런데요 이 아이의 단순한 모습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 생각에는 온통 사탕이 돼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밖에 있습니까 24살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해제고 철해제고 그야말로 뭘 해도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눈 저는 한눈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오직 오직 그리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되면요 이게 정말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 돼요 오직 예수의 시도만 바라보는 삶이 안 돼요 오직 사람이 집중해서 하나만 생각할 그 행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단에도 별감동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나와도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긴 나오는데 변화가 없어 무슨 집중이 안 돼 뭔가 확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 여러분 신천지가 말이죠 신천지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신천지의 구원자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 구원자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구원했다고 이만희가 자기를 구원했다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20만 명이나 30만 그런 말도 있어요 얼마 전에 50명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분들 고맙습니다 이 신천지는 오직 이만희예요 생명 걸어본 거예요 부모고 재산 재산이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어 학교가 없어 오직 우리 네분 그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동영상 봤죠 저 잠실 종합체험과 빌려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삭불러 움직이는 거 봤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똑같은 옷 입고 착착착착 오직입니다 그 사람들 내 인생의 모든 것 이만희입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그냥 자기 혼자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시스템 속에서 다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도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별 덕을 못 봐가지고 분석도 합니다 저 교회는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다 빠져나오자 이쪽에 가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 이리 오느라 몰려가고 몰려오고 얼마나 세밀한 그것도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가서 몇 년 동안 하겠어요 오직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만희예요 그리스도만 딱 바꾸고 딱 바꾸고 차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은 맑아서 이만희가 그리스도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리스도에 오직 틀렸는데 오직이에요 생명 그릇본 거예요 재산 다 바쳐 심지어 학교 그런데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부모들이 신천지에서 우리 아들 빼내달라고 프레카드 어제 신부 많이 났죠 프레카드들 우리 아이를 좀 빼라고 울고불고 있어 빼달라고 학교도 안 가 그냥 오직이에요 오직 망하는 잘못된 신앙이지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를 잡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듬제결자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들이 온갖 개선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같이 사기 자리사위를 하고 파워 행세를 하고 맨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맨날 싸웁니다 서로 총회장 하겠다고 서로 교권 잡겠다고 한국교회가 마태복음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핵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예요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자냐 이거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이 예언된 땅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다 구원하고 오셨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의 거시도의 심을 뭐예요 혈통적 족보로 혈통적 족보로 또 영적 족보로 그렇게 밝히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은요 이런 예수의 거시도가 실제로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다윗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에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 나섰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1차적 이 수신자를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쓴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은 성탄절에 자주 인용되는 설교 본문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성극도 하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또 다른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과 동시에 영적 실상 영적 실상 보문행 이면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통해서 펼쳐지는 은약적 성취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는데 왕들이 하는데 그 당시 권력자를 하는데 이건 다 눈에 보인 거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사단의 처절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이 사단은 알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보려고 이거 죽여버리려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역사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뭐 대강을 넣은 뚱땅 그냥 내 복이나 받고 치유나 받고 회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기복 신앙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노래 불려놓고 다 잊어버려 그 다음에 문제오면 그대로 또 드러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서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인 거에요 살아 실제로는 전부 다 안 보이는 데서 소중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평생 고생하며 속고 살아요 사단의 장난감인데 장난감 놀이기감이라고 우리 영교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담긴 영교 전쟁의 의미를 알고 성경고를 울리는 영교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유일한 성리의 무기입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헤루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는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루왕 때에 정확한 연대와 베들렘이라고 하는 장소 지금도 있습니다 베들렘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사역하고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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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적 그대로 지금 터키에다 하시는 초아시아에 다 그걸 성지순례라 그럽니다 현장 가서 다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지구에 이만희가 어디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신하겠어요 어디서 먹어요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땅들은 지구촌에 없다니까 예수님 주로 정확하게 태어났냐고 지금도 있지요 베들렘 내가 갔다 왔다니까요 요새 조그만한 마을이 지금은 예수님 다 하신 이후에 좀 커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봤자 조그만한 마을이 그거 태어나 나사렘 베들렘 갈릴리오수 그래 성경에 나온 그대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구약에 다 예언되었다 이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왔던 예언해졌던 말씀 그걸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였죠 마태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유일한 예수님이 경비의 대상이란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경비의 대상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동방에 온 박사들이 이분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오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오 이분들은 언젠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역사가들이 이분들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예언되었는데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따위되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따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할 것이며 그날에 유라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병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다 수천전이 예언되었던 것 한마디로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이 사상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이들이 별을 보고 타러 와 유대에 와가지고 찾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비하러 왔다 경비하러 왔다라는 뚜렷한 목적 경비의 대상 우리가 경비하러 왔다 그러나 만나러 왔다가 아니오 환영하러 왔다가 아니오 경비하러 예배하러 왔다 그에게 경비하러 왔다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니 실제로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비하고 보배함을 엽니다 자기들이 세 사람이 와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들이 바친 황금 유황 모략은요 상징적인 동시에 예표적인 말씀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놀랍지요 황금이 뭐요 변치 않습니다 황금은 금은 변치 않는 그런 성질이 있고 찬란함의 성질이 있어요 아주 황금은 찬란하죠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금을 왕권 왕권과 관련돼서 사용됐어요 모세가 성막에 성막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제사 드리는 모든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황금으로 만들어라 황금 황금으로 솔로몬이 건축을 성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기구들 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황금을 들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만앙의 왕으로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동방 박사들은 유황을 들었다 그랬어요 유황이 뭐냐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이에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향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숙해서 참 제사는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이 뭐냐 시체를 염하거나 시체 부패를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모략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밝혀있는데 예수님은 만앙의 왕으로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나는 다 죄산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수업을 통해서 나는 다 죄산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다 들어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하고 다른 얘기 나 예수 믿습니다 보통 말이야 예수 믿습니다 죽여버려요 예수 이름을 죽여버린다고 이 공산주의 통해서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여 모슬렘 통해 예수 믿으면 목 잘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건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다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끝나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의 시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시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뭐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자꾸 속입니다 뭘로 속입니까 창세계 3장 나중심으로 여기서 이 은혜 다 쏟아버려 나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여기 시험도 하더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옛 털입니다 옛 털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부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 중심 오늘 또 김 의원 참석하셨는데 고생 많다 하네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 평생 해봐라 평생 고생할 것이다 맞습니다 평생 고생이 답이 없어 그 까짓까지 그 경험 5,6년 10년 국무총리 대통령이 뭐하는 대통령 천하이예요 교도소가 대통령이예요 정권 바뀌면 가야 돼요 정권 바뀌면 안 가려면 안 바뀌어야 돼요 정권 바뀌 무조건 가야 돼 안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도소 가려고 대통령 하라 아참 평생 답 없이 산다는 말은 옛 털에 갇혀요 옛 털 옛 털에 갇혀가지고 그냥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옛 털에 갇혀가지고 장세진 3장이에요 자기 중심에 삶이 뭐예요 자기 중심에 삶 이게 소위 요즘 시대에 말하면 뉴 에이지 문화예요 전부 다 뉴 에이지가 뭐냐 지금 세람을 다 잡고 치유한다고 잡는 게 자기 중심은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너가 너 중심 너가 중요해 너 자신이 너가 열심히 너가 돈 닦으면 부처 대고 너가 열심히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 너 너 너 너부터 정겨 너 너 너 전부 너예요 이게 뉴 에이지 문화예요 또 자기 육장에 물질 중심 이게 뭐예요 유대인 조직이요 이게 물질 물체계 정지하는 유대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전 세계 경제를 그걸 간단하게 쉽게 하려면 그냥 뉴욕 메라탄을 가보면 돼요 세계 보석 80%를 움직이는 그 메라탄의 주인이 다 뚜껑 선 유대인들이요 가보세요 세계 경제 그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 문화 못해 유대인들 허락해야 돼요 유대인의 경제가 안 하고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이스라엘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안 하면 대통령 미국 조정한 놈들이 다 빼버려 빼버려 끝나버려 그냥 들고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이것들이 지금 그렇게 잡고 세계에 돈 될 만한 경제 모든 걸 다 풀어 다 잡고 세상 영혼들 다 잡고 있는 게 지금 이 유대인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를 한 손에 다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장세기 11장에 성공 주시면서 삶을 잔다 이게 뭐예요 성공 성공 프리메이션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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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프리메이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세상 권세를 참 조정한다 이 사단 전략이 뭐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서요 관심을 가게 만들어가지고 경배 대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못되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딴 짓 하지 마시고 딴 데 관심 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분께 감동받고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면 심었고 치유받고 딴 거 하면 맞짱 바벨탑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인 충만의 삶을 살게 하야 조사사 이거를 사단이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권순으로 만들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인 충만 못하게 해요 못하게 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일 열심히 하도 정신없이 오직 그리스도 없어 오직 하나님 나라 없어 성인 충만 없어 일 열심히 하다가 그거 사단 전략이에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종교요 누리는 거는 복음이에요 절대로 인상 써가면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 가지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장식의 삼장이에요 나 중심으로 한 거요 아시겠어요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강단에서 오직입니다 오직 되시 바랍니다 오직 지금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난리 났어요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 200명 더 죽었어요 지금요 뭐 이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죠 왜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사스 포함해서 전 세계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뒤집느냐 왜 그렇게 거기서 자꾸 나오느냐 지금 중국은요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전국 종교단체 연석회의에서 교회 안에 다 오성 홍기를 달아라 중국 기자 오성 홍기를 교회 안에 다 달고 십자가 뜨고 십자가 대신 모택동 시진핑 사진 다 올려놓고 그거 다 그렇게 초상화를 걸도록 그리고 공산당의 모든 전유물을 다 거기다 배포해라 그리고 cctv를 다 달아 공안들이 다 조사합니다 말 무슨 말 하는지 뭐 하는지 cctv를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2018년도부터 예배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등록하지 않는 교회 다 폐쇄시켰습니다 여러분 뉴스 어떤 거 봤죠 유튜브부터 기독 십자가 철거 다 부숴버리고 인터넷 통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성경책 그거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목사와 예배 참가자들을 통제 구금하고 2018년 2천명 2019년 5천명 이런 외국에서 온 성교사를 중국이 제일 성교하기가 어마어마한 대륙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온 성교사들을 다 초방시킵니다 구금하거나 초방시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못 들어간 성교사도 많아요 중국에서 초방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성교사도 누구랑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시진핑 포턴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활동은 정부 성인받아요 그 말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오직 이런 걸 못해요 공산당 지도화에 다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법 개정이 다 돼요 법으로 통제합니다 특별히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내용을 반영하는 성경 성경도 이게 하도 성경이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오니까 성경을 만드는 데 사회주의적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성경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걸 계획을 밝혔어요 지금 결국은요 무슨 말하는 계획이다 경비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왜 북한이 기독교를 바퀴하고 예수 믿으면 잡을 수 있는 데 가둡니까 경비의 대상이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대신 누구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김일신 때부터입니다 경비의 대상입니다 사탄이 하는 전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경비의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과 완전히 맞는 게 중국 북한입니다 일맥상통 그대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한폐렴이 발생했다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한폐렴이 우연히 생긴 겁니까 박쥐가 내가 배경은 그건 다 과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저주력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체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폐병, 열병, 염증 이 우한폐렴이에요 우한시에 있는 정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민족, 종교, 사무위원의 최고 책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 공무원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위원 책임자, 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을 먼저 하나 죽여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정책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관석하세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보험 증거에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관석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현장을 바라보시셔야 돼요 모든 것을 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이걸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왜 저런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십니까 라고 영토 해석해 보세요 답이 딱 나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 세력 우리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권세를 어떻게 사고가 이기느냐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면 권세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계절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무기가 뭐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24체대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전쟁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명하여를 대 헤로시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급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광 박사들이 예수님의 단생을 축구하고 경비하고 난 후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개시했습니다 헤로되게 가지 마라 어디에 있더라 고 마라를 가지 마라 가면 이 헤로시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희들은 애급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고향을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임박한 위기에 앞서서 특별히 간섭하셨습니다 본문 2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동광 박사의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어요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어디 계시냐 동광 박사들이 말해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게 왕에게 들린 거예요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다 합니다 깜짝 놀랐고 왕권을 이룰 봐야 예루살렘이 덜썩거리니까 야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이 태어났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왕으로 태어났으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박사들이 불러 부탁을 했어요 만나거든 꼭 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게 경배입니까? 죽이려는 거죠 다 하나를 마치잖아요 왜 왕으로 왔단 말이냐 미가스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을 해 줬어요 미가스 5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되어서 말하니까 그러면 나도 경배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꿈에 말씀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갔는데 헤롯은 기다렸어요 올 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헤롯은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화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직영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것 자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지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이 예언이 다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거 다 예언되고 싹 다 두 살 이하를 다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강력한 저항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강력한 저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지만은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권세가 다 꺾이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빛 인류의 생명의 빛으로 온 예수인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권세가 다 꺾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지요 헤롯을 조종해가지고 두 살 이하 다 죽여라 전부 다 죽였어요 사단 하는 짓이 뭐예요? 요한모 8장 44장 너 아빈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랬어요 살인한 자여 지류가 그 속에 없다 본질대로 활동합니다 본격적인 영격전쟁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영격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다가 오늘날 갑자기 친구 통해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좋고 화목했고 조사 지내면서 가족 우위가 좋았는데 한 사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불화가 아니에요 영격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삐치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요 이간시키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요렇게 하도록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즘 인터넷에서 가짜뉴스 인신공격 댓글 문제가 심각하지요 눈에 안 보인다고 끔찍한 거냐말로 짓을 하죠 컴퓨터 좌판을 그냥 막 두들겨 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극단적 선택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과 소문을 그냥 듣고 무차별로 그걸 유포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험담을 하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키보드 워리어라고 합니다 키보드가 뭐예요? 컴퓨터 좌판입니다 워리어가 무슨 말이냐? 싸움을 하는 전사 그런 뜻인데 싸움을 하는 전사 말이 전사지 가장 비급하고 가장 졸렬한 사람이죠 사단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키보드 워리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가라만 죽이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냥 없는 것 만들어가고 사람 완전히 우리는 이런 비급한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섭별축을 워리어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리가 전사가 돼요 영적 우리 영적 전사예요 영적 전성도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리고 심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적 전사되기를 재므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램프 증후군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 우리 용어를 아는데 알라딘은 공경에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램프를 문지르면 그때마다 요술 이 램프 속에서 요정이 나와요 지니라는 요정이 쫙 나오죠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요정 지니가 나와서 다 해결해 버려요 램프 증후군은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 내가 소원을 빚는 것처럼 현대인은 수시로 뭘 만드느냐 수시로 걱정을 만들어요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요 만들어가 불안해하고 걱정 걱정 그냥 걱정이 체질이요 그냥 눈만 뜬으면 걱정이요 편안이 없어 늘 염려 걱정 불안 사실 걱정이란 것은 대부분이 다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또 걱정해 본 들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걱정하면 소용없는 거에요 한마디로 걱정이란 단어에서 필요 없는 거에요 걱정한다고 안 되는 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뭐였죠 또 걱정할 필요 없는 걸 걱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늘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단이 영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강력한 무기에요 불안 걱정 염려하면 성인인도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막 하나씩 막 뿌려 뿌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스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전신갑주 그때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 완벽한 무장해라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보험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의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완전 무장해라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라 이런 영적 무장의 핵심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여러분 영적 무장이 되어져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무력하시기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의 글을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사사 사단과의 싸움이지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사단을 하람을 통한 사단의 전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사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사사 그래서 성리의 유일한 무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기도하며 사물호 주님이여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기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사사사 예수께서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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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낯길에 장애를 들여 바라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진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염려 바로 군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노란 길 누가 비웃고 관심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비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염려 바로 군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또 다른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번을 걷지 말아라 천막이 두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염려 바로 군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영적 싸움을 싸우며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십일종금, 감사의 예물, 해외, 승경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이 땅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우상이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경배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들의 사우니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풍성함, 참 평통의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고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손들까지 우리 가문이 다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후손들까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류로 연신하는 모든 천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동 청령 정소울 집사님 정미경 성도님 최윤서 성도님 김원주 성도님 예사 성도님 전소전 청년 박정호 성도님 박동규 랩릉터 백앤포니 또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마다 생명체 기록하시고 여운게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에 못 움직일 자 영적 무장하는 생의 최고 날이 되게도 와 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이승재 장노니 박은희 원사님 은인의 권사님 최 김채남 집사님 반영익 집사님 박근철 성도님 영어예배부 일본예배부 자물 하나님께서 전두자들 날마다 주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 김춘태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내가 국회용이 된 거지 왜 앞으로 돼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시간표가 되게도 와 주시옵시고 막연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한주님의 종이 되게도 와 주옵소서 우리 또 부친여이고 참석한 박경민 이사님 또 김정래 성도님 박창희 성도님 또 부친여이고 참석한 장경석 권사님 신종수 성도님 모친여이고 참석한 노성미 권사님 유영해 성도님 이 유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이 복음하려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전원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옵소서 예수의 전원 받들어 축복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출석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 시절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 김성대 의원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원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유일한 승리의 무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살리는 전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인 1교회 운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고 복음을 방해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은 지금도 영적 문제로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되어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는데 속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하지 말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부의 전면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중국 땅의 기독교의 탄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노려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절하시고 우리 때때로 더 멈춰져도 주님이 흥디시네 주께서 합해하시네 우리는 원약에 대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모름 속에 생명의 모름을 말잡고 주님의 말씀을 펼잡네 주님의 말씀을 펼잡네 주님의 말씀을 빌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원약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름 속에 우리의 고름 속에 우리의 고름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스님의 역사하심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갱비의 대상을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마음을 눈을 다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전락에서 빠져나와 오직 그리스도를 영적 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들과 사회 후에 파손 협력하는 모든 성사들 해외직의 모성들을 자라는 모든 랩런트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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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